여러분에게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미래에 대해 말입니다. 서영 시장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는 안타깝게도 낡고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이 낡고 오래되었으니 버리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 쌓아온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정말 낡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버리고 받은 대가로 어떤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상도 없이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시장을 버리고 나가는 개발과 보상 대신에 시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저는 서영 시장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부분을 고치면서 서영 시장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허물지 않고 그 터에 꽃을 피울 겁니다. 서영 시장을 버리지 마시고 또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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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